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수생활 4주차가 시작되는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벌써 오늘 학교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저희 캠퍼스에 도착을 하니까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게 목련꽃이 피어난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으로 가는 길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천안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후에는 연합대학교에 이동을 해서 독서클럽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캠퍼스의 수업은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는데요. 모처럼 주어진 일정들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주일의 중간이 수요일인데요. 무엇보다도 골든벨 울리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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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